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고민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럼 생각이 사람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많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전문가님 지금 사야하나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이 질문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진짜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까 라는 부분에서 투자 철학 좀 마인드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부동산 이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슬슬슬슬 들리는 소리가 이제 고점이고 그리고 하락시장이 올 거고 그리고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해마다 분기별로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게 뭘 하고 계시냐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공부. 그럼 그 공부가 뭐냐. 이런 그래프. 추세선. 그래서 매도자 중심 시장이냐. 매수자 중심 시장이냐. 상향 시장이냐. 정점이냐. 안정 시장이냐. 나른 공부를 해가지고 막 자료를 막 사져봐가지고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오른다. 빠진다. 수많은 의견들이 지금 난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와서 내가 경제 공부를 하면 어떡할 것이고 금리 공부를 하면 어떡할 거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기타 다른 요소를 많이 알아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려간다고 믿는다고 해서 내려가는 거 아니고 올라간다고 믿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셔야 될 건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큰 그림이라는 건 뭐냐.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부동산 값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래프를 짧게 보든지 간에 다 대부분 이러해요. 근데 부동산은 IMF 때랑 금융위기라든가 규제가 많았더라든가 이런 모든 시장을 전부 다 우리가 크게 한번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 그림만 딱 봐도 어떤가요? 왼쪽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오르냐 내리냐 오르냐 내리냐 계속 맞추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상향으로서 부동산이 쭉쭉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이 됐든 재작년이 됐든 5년 전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소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웃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옆에 오르냐 빠지냐 오르냐 빠지냐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서 어 나는 이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 부동산이 무소유란 말이에요. 그럼 무소유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오로지 부동산은 소유를 통해서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거지 내 나름의 어쩌고 저쩌고 타이밍 재고 오른다 빠진다 뭐 가격이 뭐 비싸다 아니면 싸다 이거 가지고 많이 생각하시면 소유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소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소유를 내가 없다면 하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들고서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그래프가 이러하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소유를 하나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의 로망이 어딥니까 이 서울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서울에 근데 이 서울이 문제가 뭐예요? 비쌉니다. 비싸다. 옛날에는 3억, 5억이었는데 지금은 30억, 50억 가는 것들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러면 이미 내가 놓쳤다. 놓쳤으면 제가 각각의 오셔서 방문을 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게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서울이 많이 오르고 성남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경기도 광주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광주 저 잘 몰라요. 저 생각도 안 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요즘에 오산과 평택도 교통호재를 통해서 상당히 좋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에 분양 나온 거, 3억에 분양 나온 거 어떻게든 하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드려서 이거를 대부분 많이들 할까요? 대부분 많이 못해요. 왜?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조언을 물으러 왔으면 조언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에 분양 나온 게 지금 6억을 넘어버렸고 3억에 분양 나온 게 지금 7억을 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서울의 서남쪽을 보시게 되면 화성이라든가 안산 지역도 있습니다. 교통호재를 통해서 이 지역들도 좋아졌죠. 근데 안산이라는 동네를 판단을 하고 화성이란 동네를 이상한 사건, 사고가 많은 동네로 판단을 해버리면 큰일이 또 납니다. 그래서 부천도, 고향, 파주, 김포 다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아차하는 순간에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신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정도는 내가 뭘 취하려면 버릴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 관계도 그렇고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내 마음에, 100% 다 마음에 듭니까?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잡생각을 하고, 혼자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무소유. 그건 무소유인 상황에서. 오로지 이분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 경제 위기나 와라. 부동산 팍 떨어져서 50% 빠지면 내가 그걸 가지고 사겠다. 근데 IMF 때 많은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큰 경제 위기가 오면 다 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없으신 분들은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이신 분은 두 개를 만들고 두 개이신 분은 세 개를 만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한 다섯 개 정도 만들어요. 그럼 만들고 나서 뭘 지향을 합니까? 월세가 2천이 됐든 월세가 3천이 됐든 이런 건물을 다섯 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팔아다가 소유를 하면 집은 집대로 있고 새는 새대로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돈이 투자가 많이 되는 지역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 동네가 아니라 내가 원래 생각을 했던 지역이 아니라 돈 버는 지역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을 내가 조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10분이 오시게 되면 10분 중에 한 70%, 7분 정도는 뭘 하냐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내 생각이 맞냐, 어쩌냐, 저쩌냐. 근데 그 중에서도 3분 정도, 한 30% 정도는 그냥 전문가님, 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전문가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제가 3천만 원이 있는데, 5천만 원이 있는데, 1억이 있는데, 3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현명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람을 만납니까? 부동산은 딱 하나예요.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 나에게 맞는 정보. 내 자금에 맞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지금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된다. 금액에 맞춰서 내가 오피스텔을 할 건가, 토지를 할 건가, 상가를 할 건가, 아파트를 할 건가, 빌라를 할 건가, 그리고 어떤 지역의 걸 할 건가.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게 좋다. 그래서 제 고객분들 중에도 달달이 세금만 천만 원, 이천만 원 나가요. 달달이 세금이. 근데 세금을 낼 때는 인상을 팍 쓰죠. 근데 세금 내는 만큼 부동산이 올랐을 때 야, 이것보다 뿌듯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 걱정은 누가 많이 하는 거다?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금 걱정을, 내가 자산이 없는데 세금 걱정을 한다. 그거 안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세금 걱정은 부자가 하는 거고 세금을 내가 1억, 2억 정도 내야죠. 그래야지 내가 국가를 또 당당하게 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지역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의 정보를 들으셔야 되고 내 자금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혼자 어렵게 고민하셔봐야 계속 어지럽습니다. 가면 갈수록 표정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직도 부동산 언제 빠져요? 이 막연한 기다림을 했다간 큰일 납니다. 없으면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 방향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있으면 사람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 부동산이 없으면 떨어지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산이 많으면 더 올르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시장 자체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오른 게 많다. 작년에 30% 올랐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30% 올랐다. 이런 이성적인 숫자 공부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성적인 숫자보다 올해는 이런 감성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안해. 공급이 불안해지다 보면 사람은 더욱더 집착을 하게 돼요. 아 빨리 집을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결론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청약을 할까 뭐 할까 이 고민만 벌써 4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 40년째 고민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 무소유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들한테 과감하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올해 이 주택 공급이라든가 청약 부분에서 특히나 많이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때 부동산을 내가 잘 찍어야 된다. 좋은 지역에 잘 찍으셔야지 나도 웃고 자녀분도 웃고 손녀 손주분들도 웃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힌트를 소스를 얻으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